자기들 안녕 자 오늘은 유튜브를 존나 빨리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뭘로 찍어야 되는 건지 뭘로 편집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한 10분 정도 컷에 진짜 채널도 만들고 채널 아트도 만들고 유튜브 편집도 하고 총괄적인 것들을 제가 빠르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제가 실제로 호주에서 유튜브 편집을 할 때 썼던 방법이라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세요 제 말 듣고 가볍게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촬영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은 사실 두 가지야 카메라 전문적인 DSLR을 쓰시든지 아니면 이런 핸드폰 핸드폰을 이제 쓰시든지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전문적인 카메라보다 핸드폰을 먼저 사용하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핸드폰으로 촬영하라는 이유는 두 가지야 들고 다니기 편하지 첫 번째 들고 다니기 편하지 두 번째 옮기기 편해 어떤 편집 프로그램으로 옮기기 정말 편해요 세 번째 가벼워 충전도 편하고 아무튼 이거 DSLR은 무겁고 충전하기도 좀 불편하고 카메라로 옮기려면 또 USB 잭도 필요한데 아이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에어드랍이 돼요 에어드랍이 되기 때문에 찍고 바로 옮길 수 있다 맥북을 쓰시면 바로 옮길 수 있고요 갤럭시 갤럭시도 이거 그냥 타입 핸드폰 살 때 주는 C 타입 그걸로 그냥 연결해서 바로 옮길 수 있다 무조건 촬영할 때나 뭘 할 때 편리한 게 짱이에요 뭘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요 처음에는 편하고 빠른 방법이 최고다 그럼 촬영 기기는 이제 선택이 됐고 이제 촬영 편집 방법 이제 촬영된 걸 편집하는 툴 툴은 어떤 거 쓰냐 툴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프리미어 프로가 있고 파이널 것 그리고 키네마스터라고 모바일에서 바로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요거 써 요거 요거 키네마스터 써 키네마스터 쓰는 게 좋다 요거 써요 왜냐면 요거 두 개는 힘들어 처음에 하기 이게 두 개가 존나 머리 앞이도 힘들어 그냥 사지 마 사지 마 요거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월 이게 월정액인데 월에 5만원씩 내야 돼요 요거 5만원씩 내야 되고 요 파이널 컷은 처음 결제한 30만원 해야돼 요건 맥북도 필요해 맥북 맥북이 한 120만원 하죠 120만원 근데 이게 사실 두 개가 돈지랄이야 사실 뭐 구독자수도 지금 뭐 10명 20명 뭐 이렇게 처음에 구독자수도 안되는데 요런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냥 하지 말고 요거 키네마스터 있어요 키네마스터 요 키네마스터가 월정액이 한 뭐 1만 5천원? 2만원 하거든 뭐 이게 이게 사실 훨씬 훨씬 경제적이지 이게 2만원 2만원 해서 월정액 2만원밖에 안되는데 내가 봤을 때 나는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거든 이 프리미어로 시작했는데 참 어디서 썼어 내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막 배운다시고 공부도 엄청 했어요 지금 쓴다 안 쓴다? 어차피 안 쓴다 어 이 프로그램 보고서 쓰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요거 파이널거 지금 쓰고 있는데 요것도 사실 맥북을 저는 사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야 왜냐면 이거 뭐 다 샀으니까 이왕지사 산 김에 하는 거고 만약 맥북도 없고 마모도 없다 그냥 키네마스터 쓰세요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는 아이폰이랑 어 뭐 아이폰이랑 갤럭시 둘 다 지원하기 때문에 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랑 앱에서 지원이 되니까 그냥 요 키네마스터를 쓰자 촬영기기랑 편집 툴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채널 아트랑 꾸미는 거 어디서 하냐 요 망고보드에서 하세요 망고보드 요 망고보드라고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요 망고보드라고 나오는데 회원가입하고 하면 여기 템플릿 보여요 템플릿 템플릿 클릭하고 그리고 유튜브 썸네일 채널 아트 뭐 엄청 많아 그냥 이게 다 공짜야 처음에 이렇게 채널 아트 누르시면 채널 아트 이게 하 템플릿이 요즘 엄청 잘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 선택해서 이거 이름만 바꾸고 그냥 쓰면 돼 얼마나 편해 썸네일도 사실 썸네일도 여기서 다 만들 수 있어요 정말 편하다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되게 고민 지금 고민만 엄청 많이 하세요 고민하지 마요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시고 사실 유튜브 시장은 처음 부딪히는 게 중요해요 내용도 엄청 중요하긴 한데 시작하고 잘 되고 안 되고는 대중들이 판단해준다 되게 절대적인 평가를 해주셔서 냉정하지만 대중들이 잘 판단해준다 그래서 우선 먼저 시작해라 네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려드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를 엄청... 음... 감시를 하시게 해주세요 해볼... 그 meille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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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